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석입니다 제가 드디어 저의 단독 팬미팅 포토바이 홍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에버라인과 함께하는 저의 팬미팅 포토바이 홍석은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양하고 멋진 모습 많이 준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많이 오실 거죠? 티켓은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멜론 티켓에서 오픈됩니다 팬미팅 티켓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버라인X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4월 13일에 만나요 안녕